자기야, 빨리 부탁할게 너 내가 맨날 참고 봐주니까 호구로 보이냐? 자기 미쳤어? 그럼 너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데 제정신이겠니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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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, 어머 어머, 어머, 어머 그래도 관두려고 했어 이거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간다 아, 그리고 너 디자인이 이거 진짜, 진짜 올드해 자기 자기 이거 꿈인 줄 알고 이러는 거지? 그럼! 당연하지!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퇴사하기로 했다 너무 예쁜데요? 그러면 이렇게 인사할게 네 아, 오늘 12시까지 가져다 주실 거죠? 12시? 무슨 소리야? 여기 봐봐 6시 응? 이거 아닌데? 네, 팀장님 어, 자기야 감리 다 했어? 지금 하고 있어요 꼭 12시까지 갖다 달라고 해 네 기장님 제가 그냥 기다렸다가 직접 가져갈게요 그래 직딩이 되면 많은 게 달라질 줄 알았다 자기 차 끌고 폼나게 외근하냐고? 내 연봉에 차는 무슨 택시나 한 방에 잘 잡혔으면 좋겠고 택시! 무거운 짐 드는 거 도와주는 착한 동료? 그런 건 일찌감치 꿈 깨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그 전에 내 근력 키우는 게 빠르니까 네, 팀장님 자기야 어디야? 지금 가고 있어요 한 20시 알겠어 저 빨리 오면 좋겠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취준생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가씨 네 8층에 근무하죠? 어, 네 잘됐네 이거 좀 가져올라 가요 아, 아니 저도 무거운데요 또요? 고마워요? 아, 네 아 어, 잠시만요 물론 직장인이 돼서 배운 것도 있다 저기 혹시 죄송한데 8층 좀 눌러줄 수 있나요? 이미 눌렀습니다 기우 씨? 네 이제는 택배 배달도 합니까? 아 그냥 뭐 아 이건 제 거네요 어 죄송합니다, 내릴게요 죄송합니다, 내릴게요 아,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아, 그런 게 아니라 배너 작업하신 거 오늘까지 꼭 보내줘요 동료에겐 함부로 친절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 아, 팀장님 이거요? 이거 인쇄소에서 받아온 팜플렛 200장이랑 택배요 허어 이걸 왜 자기가 들고 와? 퀵으로 보내지 아, 인쇄소에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들고 왔어요 아, 진짜? 자기 되게 고생했겠다 하긴,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고생했어? 네 상사에게 칭찬은 커녕 욕 안 듣는 게 본전이라는 거 유성우 씨 택배요 택배요 아니, 그걸 왜 선배가 가져와요? 아, 경비 아저씨가 부탁해서요 선배 저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?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, 오케이? 보시다시피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된다는 거 어? 언제 알았어? 어, 혜영아 아 나 감리 갔다 오는 길 집 많아서 아침부터 완전 땀빼 쪼나 그래도 아침부터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외근하는 게 훨씬 나아 아이고 오늘은 점심을 뭘 먹나 아 맞다 지현아 민서 씨 오늘이 회사 마지막 날이래 대박이지 에이 나한테 그런 말 없던데? 그걸 너한테 왜 얘기해? 아 하긴 근데 이유가 뭐래? 몰라 뭐 회사 일이 잘 안 맞더나 뭐라나 야 근데 솔직히 까고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직딩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? 월급 따박따박 꽂히면 홀로 만족하면서 버티는 거지 안 그래? 그런가 다른 건 다 참을만 하지만 직딩이 돼서 제일 버티기 힘든 건 이거다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취미 무슨 얘기죠? 아 민서 씨 퇴사하는 거예요 아 맞다 민서 씨 이직하는 거래요 게임 캐릭터 디자인 쪽이라는데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아는 친구가 그쪽 회사 인사팀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직접 캐릭터 디자인도 막 다 하시는 거네요? 그쵸 그런데 가서 배너만 만들진 않을 거니까 그쵸 들어보니까 연봉도 3600이나 준다던데? 와 민서 씨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그냥 보면 나도 바로 가겠다 물론 잘 알고 있다 퇴사는 가진 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걸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지안 씨 네? 저 이제 가볼게요 민서 씨 네? 잘 가요 팀장님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디자인 회사 중에 우리만한 데가 없는데 가서 취직 안 되면 다시 와 내가 받아줄게 네 그리고 프로젝트는 끝까지 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자기 약간 책임감 없다? 제가 퇴사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히 계세요 나도 저렇게 갈 데가 있을까? 저기요 저기요 펜 떨어뜨리셨어요 저기요 여기 펜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갈 용기나 있을까 나 같은 쫄보가 자기야 이거 민서 씨가 하던 UCC 캠페인 브로셔인데 자기가 조금만 더 디벨롭 해줘 네 레이아웃도 조금만 더 손 봐주고 아 그 약간 모던한데 약간 빈티지하게 뭔 말인지 알지? 아 아 네 수고 고마워 지현 씨 네 보내주신 배너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레이아웃 다시 맞추고 글씨 크기 조금 더 키워서 보내줘요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오늘 중으로 부탁할게요 아 근데 잠시만요 근데 제가 방금 맞게 된 작업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좀 오늘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은 맞춰야 되니까요 부탁 좀 할게요 아 그래 김지현 언제까지 남이 하던 디자인만 디벨롭하면서 살 거야? 언제까지 누끼만 따주고 톤만 바꾸면서 내 거 말고 남의 거만 하면서 살래? 그래 이건 안 되겠다 이러려고 그 등록금 내고 CD과 나왔어? 할 수 있다 야 한다 해봐 이런 일만 하려고 공모전 하느라 4년 다 보냈어? 그래 지금 못 그만두면 앞으로도 못 그만둔다 팀장님 저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기야 10분만 이따 얘기하자 아니요 저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알았어 네 팀장님 어 저 드릴 말씀이 아 맞다 그 나 까먹기 전에 먼저 좀 말할게 그 민서씨가 맡아서 하던 폴킴의 괜찮은 밤 프로젝트 자기가 한번 맡아서 해볼래? 네? 그거 이사님이 지시하신 거라서 엄청 큰 거 아니에요? 응 맞아 이번 거 프로젝트 잘하면 인센티브도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제가 왜 자기 언제까지 배너나 브로셔만 만들 거야 이런 큰 프로젝트도 해봐야지 이번 건 컨셉 기획부터 다 맡아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한테 메신저 줘 제가 직접 컨셉 디자인도요? 응? 아 맞다 그 나한테 아까 할 말 있다던 건 뭐야 아 그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 너 괜찮은 법 맡아? 아직 잘 모르겠어 야 그거네 뭐? 민서씨 나갔으니까 정규직 자리 하나 피잖아 응 근데? 진짜 아 야 이 답답아 근데 라니 그 정규직 자리 하나 튀어 놨으니까 프로젝트 잘하면 네가 정규직 전환되는 거잖아 어떡해 너 너무 잘 됐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이거다 기회는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인센티브니 정규직이니 미안한데 그런 건 난 안 믿는다 대신 다른 걸 믿어보기로 했다 이번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때 난 과감하게 퇴사하기로 했다 고맙게 퇴사하기로 했다 나 고맙게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